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이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MySQL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앞서 간단하게 언급한 것처럼 MySQL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어떤 정보를 요청하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꺼내서 보내주게 됩니다.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도 클라이언트 서버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수업의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서버 클라이언트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구조는 비단 웹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My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도 사용되는 구성입니다. 즉 인터넷,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그런 체계 위에서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MySQL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이 서버 쪽의 기술이에요. 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서버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MySQL과 관련된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이 MySQL을 만든 회사에서 제작한 클라이언트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여러 회사에서 제작한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어쨌든 어떤 클라이언트를 쓰긴 써야 되는데 무엇을 쓸 거냐면 MySQL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MySQL 서버를 제어할 거예요. 이 MySQL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MySQL을 설치하면 MySQL 서버와 함께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ySQL이 설치되어 있다면 MySQL 모니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MySQL 모니터는 표준적인 MySQL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MySQL 모니터의 단점은 조금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ySQL 모니터를 처음에 사용할 때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엑셀 같은 GUI 환경에서 그래피컬한 환경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서 이런저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툴들은 여러분이 구매를 하셔야 되거나 설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일 수 있거나 그런 여러가지 단점들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은 MySQL 모니터입니다. 특히나 MySQL 모니터는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동작하는 모습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MySQL 모니터를 이용해서 이 MySQL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이 MySQL 모니터는 모든 MySQL 배포판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운영체제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체제별로 MySQL 모니터를 실행시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다른 사람의 운영체제, 다른 운영체제가 나오면 그냥 구경하시고 자기 것이 나오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에서 MySQL 모니터를 실행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키, 이렇게 생긴 게 윈도우키입니다. 자 저 윈도우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R을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럼 거기다가 cmd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명령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명령 프롬프트라는 것이 떠요.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MySQL 모니터를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실행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잘 찾아보시면 이 운영체제의 검색 기능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명령 프롬프트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의 프로그램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것을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맥 사용자라고 한다면 여기 스포트라이트라는 것을 실행을 시켜서 여기다가 터미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터미널을 실행을 시킨 거예요. 윈도우는 명령 프롬프트 이 맥에서는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것 똑같은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분투에서 한번 해보죠. 우분투는 리눅스입니다. 자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검색할 수 있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이라고 입력하시면 터미널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뜰 건데요. 저것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터미널을 성공적으로 실행시킨 거예요. 자 다시 윈도우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MySQL 모니터를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시켜야 되는데요. 자 MySQL 모니터는 어디에 있냐면 자 윈도우 탐색기를 켜고 비트나미로 가서 WAMP 스택으로 들어가시면 MySQL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빈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바로 저 디렉토리에 MySQL이라고 적혀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MySQL 모니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요. 자 오른쪽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속성 그러면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C드라이브 이렇게 자 그럼 이것을 복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를 띄우고요.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방금 보셨던 MySQL의 모니터 프로그램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CD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Change Directory 라는 뜻이고 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를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른쪽 클릭이 안되면 자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 속성 그리고 옵션으로 가셔서 빠른 편집 모드를 체크를 해주시면 그러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아무 에러 메시지가 없으면 잘 들어오신 거예요. 만약에 이 방법으로 잘 안된다면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제가 이렇게 자 CD 제가 방금 입력한 건 따라하지 마시고 CD Change Directory 그리고 C 그리고 원 표시 그 다음에 BIT 라고 입력하시고 탭키 탭키는 캡스락과 숫자 1 Q 사이에 있는 것이 탭키입니다.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디렉토리의 이름을 완성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원화 표시 그 다음에 WAMPST 까지 입력하시고 탭키를 다시 누르시면 나머지 디렉토리의 이름을 자동 완성해주고요. MySQL 그리고 bin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오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OSX라고 한다면 방금 보셨던 윈도우 사용자랑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자 CD 하시고요. 한 칸 띄우고 그리고 슬래시 그 다음에 대문자 app li 까지 입력하시고 탭키 그 다음에 mamp 탭키 그리고 mysql 슬래시 bin 엔터 그래서 이 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표시가 되고 있으면 잘 들어오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도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에러 없이 잘 뜨면 여러분들도 잘 들어오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mysql 모니터를 실행을 할 차례인데요.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우선 윈도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mysql 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로컬 호스트 마이너스 u 루트 마이너스 p 까지 입력하십시오. 자 그리고 osx 사용자라고 한다면 맥 사용자면 점 슬래시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점을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mysql 마이너스 h 로컬 호스트 마이너스 u 루트 마이너스 p 까지 입력하구요. ubuntu도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isql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이번에는 맥에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너무 윈도우 편해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맥에서 한번 해보죠. 엔터를 누르면 엔터 패스워드가 뜰 겁니다. 이거는 윈도우도 마찬가지에요. 엔터 패스워드가 뜨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bitnami를 설치할 때 데이터베이스 파트에서 입력했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잊지 말라고 했던건데 저같은 경우는 16개인 쓰면 안되는 비밀번호를 썼으니까 111111 입력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아무것도 표시 안돼도 입력된거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엔터 윈도우 같은 경우는 믿음까지는 필요없어요. 111111 이렇게 보이니까요. 이렇게 뜨면 성공적으로 접속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welcome to mysql 모니터라고 보이시죠. 즉, mysql 모니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mysql 서버에 접속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한 mysql 이하에 있는 명령어들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선 mysql 모니터를 이용해서 mysql 서버에 접속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mysql-hlocalhost-u-root-p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죠. 우선 mysql이라고 우리가 입력한 이것은 mysql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제가 줄바꿈을 했지만 그냥 일렬로 길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mysql-h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mysql-h 뒤에 따라오는 이것이 mysql 서버의 주소라는 뜻입니다. 로컬호스트가 뭐였어요?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웹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바로 그 컴퓨터 자신이 로컬호스트였죠. 마찬가지입니다. mysql 모니터 입장에서 로컬호스트는 mysql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컴퓨터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컬호스트라고 입력한다는 것은 곧 mysql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같이 설치되어 있는 mysql 서버에 접속하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mysql 서버가 mysql 모니터와 다른 컴퓨터에 떨어져 있다. 이를테면 OpenTutorials.org라는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접속하려고 한다면 여기 minus h 대신에 여러분들은 OpenTutorials 이렇게 적어주셔야죠. 아시겠어요? 즉, 서버라는 것은 꼭 같은 컴퓨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minus u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비밀번호라는 뜻입니다. 즉, 이 로컬호스트에 존재하는 mysql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root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p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밀번호를 입력 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다 여러분이 직접 비밀번호를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minus p만 입력해 주시는 것이 권장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영상을 좀 끊고 좀 쉬신 다음에 다음 영상부터는 데이터베이스에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